한국 영화 기생충이 이번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등 4관왕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저희 USK 방송도 뿌듯하게 그지없는데요. 이처럼 오늘 미국 내 주류신문들의 일면 주요기사 또는 탑기사로 이 소식을 앞다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기로 하고요. 기생충 수상 소식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소식들이 일면 주요기사들로 전해졌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태국의 한 군인이 군부대와 샤핑몰에 총기를 난사해 최소 27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일면 탑사진으로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이러한 범행을 SNS에 생중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일단 17시간 만에 사설됐는데요. 끔찍한 살상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범인의 어머니가 울며 불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지만 허사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은 토지 매매 대금을 둘러싼 논쟁이 범행 동기라고 경찰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을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신문 중간에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 USKN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에서 정리해드리고요. 일단 신문 상단 오른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4조 8천억 달러의 2021 새 회계년도 예산안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과 해외 원조 예산은 대폭 줄인 것이 그 특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1 새 회계년도 예산안. 일단 주요 예산안을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방 예산 0.3% 증가한 7,405억 달러, 미항공우주국 예산이 12% 인상, 국가핵안보국 예산은 19%나 인상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국 예산은 무려 26%나 깎였고요. 보험부 예산도 13% 깎였습니다. 해외 원조 예산 역시 21% 삭감됐습니다. 심지어 메디케어 처방약 관련 예산은 1,300억 달러가 삭감됐고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도 2,920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관련 혜택 역시 700억 달러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접경지대에 장벽을 세워야 되는 돈과 국방비, 우주군 운영 등에 대한 지출할 금액은 대폭 상향 조정하다 보니 정작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지원이나 해외 원조, 심지어 이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큰 포로 삭감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일단 이번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올 2020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신문 중간 오른편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로 다가온 민주당 경선 두 번째 격전지, 바로 뉴 앰프셔주 프라이머리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 인사이드 USA에서 정리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입니다. 민주당 경선 뉴 앰프셔주 프라이머리 소식을 일면 탑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지. 일단 후보들 간의 소식들보단 뉴 앰프셔주의 어려운 경제 사정 소식을 탑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경기 침체로 뒤져진 뉴 앰프셔주가 민주공화 양당 어느 쪽에서도 희망을 보지 못한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 앰프셔의 소득 불평등이 급증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뉴 앰프셔 북쪽의 도시 벌린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초등학교까지 문을 닫는 등 2000년대 초반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무너진 이후 그 회복이 매우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일 네이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은 벌린과 같은 곳을 회복시킬 수 있다며 주장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 턱밭이었던 이곳 벌린에서조차 민주당 후보자들이 약속하고 있는 세금 법규 변경이나 쇠퇴하는 도시 조합에 대한 더 많은 지원, 처방약 비용 삭감 등의 공약이 잘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라고 민심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지난 화요일 국정연설에서 반세기만에 최저치의 실업률을 보였고 임금을 상승했으며 주식시장이 폭등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선을 위한 경제 카드를 뽑아들었는데요. 자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벌린의 주민들은 자신들은 전혀 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LA타임즈 보겠습니다. LA타임즈는 한국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수상 모습을 일면 탑소식으로 뿌듯하게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 전하고 있어서 대단한데요. 계속해서 신문 상단 오른편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아이와주에서 급부상한 부티지지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경선 관련 소식을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 정리해드리고요. 신문 하단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그들은 환경오염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갤런의 생활 하수와 쓰레기들이 메시코 티와나강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 이젠 캘리포니아주 일대 해변까지 오염시켰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 사람의 사체가 하수관 흡입 스크린을 막아 1450만 갤런의 오염된 하수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경을 넘는 하수 흐름을 막기 위해 3억 달러를 승인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지역 민주단계, 공화단계, 또 국경 순찰대 요원들과 환경단체들의 이례적인 단합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던 지난 1월 29일 일부 캘리포니아주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환경문제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싸움에서 유일한 승리였다라고 평가도 나왔습니다.